안녕하세요. 엄마의 가정식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드실 수 있는 시원하고 칼칼한 김치 수제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치는 김장김치 묵은지예요. 반포기 준비했고요. 500g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느타리버섯, 냉장고에 있어서 같이 넣을 거예요. 대파는 반대만 준비했고요. 밀가루는 지금 1컵인데 2컵 준비할 거예요. 멸치, 육수 4줄, 멸치 준비했습니다. 밀가루는 200ml컵으로 2컵 넣어주세요. 2컵 넣었고요. 밀가루에 소금 1꼬집 정도만 넣으세요. 손에 달라붙지 않도록 반죽이 차지게 식용유나 들기름을 넣으세요. 저도 오늘 콩기름 넣을 거예요. 한 작은술만 넣어주세요. 소금이랑 콩기름을 살짝 한번 섞은 후에 물을 조금씩 넣어주세요. 한 번에 다 부으면 반죽이 칠 수가 있으니 반죽을 박으면서 넣어주세요. 손으로 이렇게 버무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숟가락으로 살살 뭉치도록 잘 섞어 보세요. 밀가루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좀 칠해주세요. 물 200ml 준비했는데요. 200ml 다 안 들어갔어요. 150ml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물은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서 칠해주세요. 지금은 반죽이 이렇게 매끄럽진 않은데요. 이 상태로 비닐봉지에 넣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수송시킬게요. 느타리버섯은 이렇게 가닥가닥 붙어있는 거를 좀 이렇게 뜯어주세요. 좀 굵은 거는 반으로 갈라주고요. 작은 거는 그냥 하고 이렇게 굵은 거는 반으로 이렇게 갈라주세요.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다 괜찮아요. 버섯 냉장고에 있는 버섯을 다 넣으시면 좋아요. 버섯은 이렇게 준비하고요. 대파 반대는 좀 송송 썰어주세요. 김치는 넓적한 줄기 부분이 좀 넓적하니까 반으로 자르세요. 너무 작지 않고 크지 않게 적당한 1세지 정도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좀 잘라주세요. 김치 꼬나리 부분은 옆에 자른 다음에 따로 놔주시고요. 멸치는 다식팩에 모두 다 넣으세요. 저는 멸치가 잘 말라서 그냥 하는데 멸치 비린내가 싫으신 분들은 팬에 살짝 볶아서 사용하셔도 되고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1분 정도만 잠깐 돌려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너무 많이 우리면 멸치 비린내가 있어서 이렇게 다식팩에 넣고 한 10분 정도만 우릴 거예요. 다식팩에 넣어주세요. 우선 물 1.5리터 부었어요. 여기에 만들어 놓은 다식팩 넣어주세요. 10분이 지났고요. 멸치 다시 우림팩에 건질게요. 너무 많이 우려도 약간 쓴맛이 날 수 있어서 10분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육수에다가 아까 씻어놓은 느타리버섯 다 넣어주세요. 김치도 같이 다 넣으세요. 김치가 너무 많은 게 싫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해서 넣으세요.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마늘 1스푼 넣으세요. 저는 30분을 숙성을 시켰는데요. 여름에는 반죽이 상할 수가 있어서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근데 추울 때는 날씨가 좀 쌀쌀할 때는 냉장고에 넣지 않고 그냥 실온에서 숙성시켜도 괜찮습니다. 말랑말랑하게 숙성 잘 됐어요. 너무 크면 반죽을 하나씩 떼어내기가 힘들으니까 이렇게 좀 잘라서 이렇게 좀 펼쳐주세요. 이렇게 잘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얇게 하나씩 하나씩 떼어주세요. 위에서는 이렇게 잡아 땡기고 자를 때는 밑에 손으로 이렇게 뚝 잘라서 이렇게 넣으세요. 반죽끼리 붙을 수가 있으니까 좀 띄엄띄엄 넣으셔야 돼요. 안그러면 밧죽끼리 자기들끼리 붙어가지고 겹쳐있어요. 잘라놓은 파도 넣으세요. 이제 간만 맞춰 드시면 돼요. 수제비를 얇게 떠서 그렇게 오래 끓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간을 한번 보세요. 저도 한번 보는 간을 보겠습니다. 김치에 간이 있지만 간이 약간 싱거워요. 그래서 소금, 국간장 다 괜찮아요. 근데 저는 참치액 한 스푼 넣을 거예요. 참치액 한 스푼을 넣으면은 감칠맛도 나고 훨씬 맛있어요. 김치에서 시원한 국물 맛도 우러나고 쫀득쫀득한 수제비하고 이렇게 끓여서 추울 때 이제 쌀쌀한 날씨에 이렇게 끓여 드시면 따끈하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수제비 떼어놓고 한 3분 정도만 더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수제비 다 익었어요. 시원하고 칼칼한 김치 수제비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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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